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절반은 왔나?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 갑시다. 일단 다 풀리고 다 잡고 오빠 만나러 왔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강화를 끝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강화까지 끝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템까지 다 쓰고 잠깐만 부활석 부활석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게임 좀 아까울 때 죽는 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싸우다 보면은 실력이 또 늘어나기도 하고 어머 강아지 엄청 크다 돼지야? 강아지야 돼지야? 아 돼지구나 강아지인 줄 알았다 돼지였구나 퍼그인 줄 알았어요 퍼그 어? 도그? 강아지 맞네? 아 너무 잘못된 말을 했다 아 바로 돼지 아니 돼지라고 해버렸는데? 강아지였는데 돼지라고 그랬어 미안하다 이 사람이랑 따로 얘기하면 되나? 뭔가 날치나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날치나 아 너네들도 그거구나 서브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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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축 빼고 오 잠깐만 여기 뭐 이리저리 뭐가 많네 저기 상자도 있고 잠깐만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오 바나하임 롤라이바이 오 바나하임 자장가 나 저 상자 좀 먹고 싶은데? 어디야? 뭔가 상자 먹는 길 따로 있을텐데? 눈에 보이면 먹고 가야돼 그게 맞아 아 여기로 간다 아 이거 아직 문 열잖아 이거 아직 못하잖아 그냥 가야되겠네 2층에 점프? 점프 안되지 않아요? 점프 표시 안.. 안.. 이거 아예 안뜨잖아 올라간 데는 없는데요? 애초에 이거 뚫고 가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쪽에 점프 표시가 있었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넘어가는 거? 여기? 아 저.. 아 애초에 여기 뚫고 들어갈 수 밖에 없네요 이거는 구조가 뭐 어디에 통해서 갈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죠 저건 저거 열어야 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 배는 어디서 타는데 그래서 저 배는 어디서 타는데 돌아서 가 휴신이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네 저 바람 구멍 때문에 또 뭐 안되는 거야? 저 바람 때문에 이건 또 안되네 그러면 나도 더 하고 싶지만 진행을 우리 하러 가자고 나가자 가자 가자 나중에 나중에 니 새엄마야 이런거 아니겠지? 여행이 가면서 정이 들었어 여행 가면서 정이 들었어 음팜이 문양 화살을 사용하므로 전투와 퍼즐에서 프레이아의 검 룬 소환 저렇게 싸워주는 거 방어구 프레이아의 방어구 스킬 프레이아 스킬 스킬도 일일이 올려줘야 되는구나 공술 알키리가 뭐지? 아! 발키리의 모습으로 변하여 적을 베어넘긴다 아! 뭔가 화살보다는 독구름 방출? 오! 저거 그거 되려나? 묶어둔다 어? 묶는 거 독구름 방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올리고 알키리 좀 탐 이거 발키리 하나 올리고 천원짜리를 하나 올려볼까? 음 마법은 두 개 올리자 마법 두 개로 올려고요 프레이아 방어구 지금 옷이 이거잖아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 옷으로 하자 어... 프레이아는 음파살 아! 이거 다 그 아들 위주로 했어가지고 애매하네 이거랑 이거랑 얘는 마법 위주로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가자 이렇게 넣어가자 이렇게 가자 신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가자고 가자고 오! 드디어 드디어 할 수 있나? 드디어 이걸 사용할 수 있네? 드디어 이걸 사용할 수 있네? 그때 했던 그거랑 똑같네 이렇게 막 그리도 뭐 있잖아 수나 수나 오! 맞아 오는 길에 몇몇 봤잖아 아 아 아 뭐야 가... 갑자기 썩캐스트 하는 거야? 뭐 뭐야 아 오케오케 대부분 물체에 부착됩니다 아 적어야 되는구나 적어야 되는구나 오 어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니 이걸로 왜 거리가 다니? 안 다는데 잠깐만 하나 하나밖에 안되네 더 가까이 가치나? 안되는데 이거 불로 지지지 않았던가요? 내 기억에 불로 지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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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지지는 건가? 아닌데 아 이건가? 여기 큰 큰 나무부터 해야 되나? 아닌데 저 뒤에 뭐가 있어 뒤에 터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선생님 문양을 문양을 던져주세요 문양 던지는 키가 이거 아니었던가? 아깐 던졌는데 왜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거야 오이 오이 문장 화살을 그러니까 나 지금 문장을 문장이 왜 안 날라가지 뭐지? 문장이 원래 이렇게 하면 표시가 떠야되는데 뭐지? 화살밖에 안 날라가지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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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킬 잊어버렸나? 아닌데 방금 썼잖아 왜 안 날라가지구 아니 방금 썼는데 왜 안 날라가지구 왜 화살로 바뀌어 이거는 상관없잖아 악세사리는 상관이 없잖아 키는 뭐 만지질 않았잖아 아까 날라갔잖아 너 왜 그래? 아까 날라갔잖아 아까 날렸잖아 왜 다시 또 안 날리는데 아까 날렸잖아 왜 갑자기 또 문양을 문양을 안 날리 왜 화살이 날라가지? 뭐지? 원래 마법 먼저 쓰고 잠깐만 그래 화살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왜 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얘? 나 지금 나 지금 아깐 어떻게 했길래 키가 달라진게 없는데도 도대체 뭐가 나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거지? 원래는 이 네모가 맞거든요 냠피가 맞는데 왜 냠피가 맞는데 왜 아 아 이걸로 하는거 진작에 좀 알려주지 아 이거 이걸로 바꾸는거구나 아 어쩐지 이거랑은 또 다르네 이거랑은 또 다르네 이렇게 하고 어 살짝 더 옆에 아니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하자 여기 아까 닿았으니까 엥 이건 또 연결이 안돼요? 뭐야 아 아니 근데 끝까지 표시가 안단건가? 아 나 혹시 모르니까 가운데 하나 더 어 아 나 정말 아 됐다 아우 힘드네 아우 아우 힘드네 한번 가는것도 힘드네 죄송합니다 바꾸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네요 아니 안정신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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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우 어떻게 그리니? 그는 애타이오이 귀엽게 배경이 지하여 제사나서 저를 통해서 오뎅이 아직도? 아직도 그의 변화는 모든 것을 제사랑 제사랑은 어린이? 그의 쇼도? 네 네. 그는 그는 Odin이 덕에 이케의 하ascard 그는 그의 답변을 찾아봐요 답변을 중심에 이끄게 진해하는 그가 그는 그의 답변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는 그의 마음을 모르겠는데 나, 너가 bereit examin하냐 그의 지원들이 미를 도착하니 안전하냐 내가 조사 안 끝난 이 시간대 그의 내가 도와주십시오 아 저기가 넘어가는 곳이구나 보자 공예품 일단 부셔줄래 강을 한 번만 돌자 강을 한 번만 돌자 왜냐하면 강화 아이템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뭔가 좀 필요하거든요 선물 오랜만이네 뭔가 서브 퀘스트 할 생각은 아닌데 서브 퀘스트 로 들어가나 아 아 난 그저 화몸이라길래 파밍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일단 뭐 걸렸으니까 한번 하고 가죠 뭐 걸렸으니까 한번 하고 갈까요 삼각주 와 진짜 목이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목이 오 저기 상자 하나 목이 천국일 것 같은 이 느낌 이상한 못 써있다 용 amph shaft 활약 안녕하세요 뾜스트 ぜひ 악 daddy Hu 네 Stitch 은 문을 맞췄으면 미안하다 무적 oh 오 근데 엄청 쎄진 키밋인가? 뭔가 때리는데 쎄진 느낌이 드는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오 강화하니까 좀 싸울만한데? 어 뭐야 저 유령은? 뭐야 여기 지키는 사람인가? 원래 유령인가 보다 아 여기 정화하는 게 서브 퀘스트인가 보다 맞네 왜? 왜? 바로 왜? 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아 오랜만에 보는구만 어 뭐야 상자인데 그냥 몰 업데이트 할 준비가 됐대요 업데이트 할 준비가 됐대요 예 예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특별한 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가자 이거는 어떻게 열어야 되나? 분명히 그냥은 안 열릴 테고 분명히 그냥은 안 열릴 테고 뭐 들어가는 건가? 뭐 뭐야 뭐가 쫓아와? 뭐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바닥이 떨어져 있네 아이고 저게 뭘 품고 있는데? 아니 무기를 바꿔 뭘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공격을 안하네 아니 전 그냥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저걸 때려본 것일 뿐입니다 안에?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정원의 진행사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 그냥 여기 통해서 절로 가는구나 이정도면 그냥 도둑 아닐까? 신이 아니라 방탈의 신 약간 이것저것 다 파밍하러 다니니까 아주 조금은 가는 거 아니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거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거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거죠 여긴 여기가 끝이고 토템을 부수라고 했다고요? 저게 뭘 부수라는거지? 저게 뭘 부수라는거지? 주변에 이런건 되게 많다 어 이걸 부수면 저 도끼가 없어지나보네 그냥 아니네 별로 상관이 없네 저렇게 생긴걸 다 부수는건가? 배가 이쪽도 있고 배가 두 갠데 여기도 뭔가 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위에? 아까 올라간 거 위에? 위에 저거 뭐냐? 다시 올라가 봐 위에 뭐 있네? 점프 그걸 못 맞추네 아쉽 아쉽 파기였죠? 아까 맹독 토템을 파괴하기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세 개 아 토템 파괴하는 거 맞네 이거 그러니까 저 저 이거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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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각도에서 저 안에 있는 거 터트리는 건가? 그러니까 저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올라가야 되나? 이 위에서 터트려야 되나 본데 다시다시 다시다시 여긴 보는 각도 아 맞네 이거네 아하 혹시 모르니까 위에서 한 번 더 봐 일단 하나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저거는 어느 각도에서 봐야 하느냐 얘는 어디 있지? 아하 이거 뭐야 이거 아 다르게 좀 다르게 생겼네 묘하게 이것도 안에 있다 얜 어디서 부셔야 되냐 이 사이 아 오케이 됐어 처리했어 크레토스만 믿더라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네요 액막이 주문 생겼다 지금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기절 데미지가 방어에 기반하여 증가한다 뭔가를 얻었어요 아니 이런 서브해야 이런 걸 얻긴 하지 이런 게 있어야 좀 사용을 해보지 강해지려면 강화만이 문제는 아니고 막 홀다운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잠시만요 다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이런 게 없을까 전부 어테라지? 아 이따 크롭 힐링. 이건 모업의 레스토리였어요. 오 마이 갓! 오우 터지네 얘네들? 어, 됐나? 어! 굿굿! 됐고 상단화를 먹기 위해 불길을 향해 문양의 화살을 쏘면 양쪽을 부셔 근데 또 이상한 아까 그때 봤던 이상한 엘프가 또 노래하는데 어, 그 이상한 엘프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 맞네, 망해 한,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저 벽에도 붙어있네? 일단 가자 아, 아우, 잠깐만 얘네, 얘네부터 잡아야 돼 어딨어, 어딨어 아우, 비켜봐 비켜봐 아우, 비켜봐 뒤져라 뒤져라 죽어라 죽어라 탁 됐다 아우, 됐다 아우, 됐다 아우, 이상한 잭강들 부터 처리해야 돼가지고 아우, 방패를 바꿔가지고 방식이 좀 빡세네요 그 전에꺼가 훨씬 사용하기 편하긴 했는데 빵대로 찍으면 돼가지고 브라더 자, 다음 불을 피워야 되겠군요 거리가 안 닿는데 어떻게 불을 피운다? 기다려봐 여기서 피우면 되지 굳이 저기를 피울 필요는 없지 않나? 아이고 근데 거리 안 닿네 아우, 씨 잠깐만 음 거리가 닿아야 연결이라도 하지 거리가 안 닿으면 뭐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니까 아, 저걸 키울까? 저걸 키우면은 아, 근데 중심에 닿아야 되는 건데 이래도 거리 안 닿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스트만 해보자 거리가 안 닿은데? 근데 다리를 못 내리는 게요 다리를 못 내리는 게 저게 묶여있어서 다리를 못 내려요 이걸 먼저 태워야 돼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사거리부터 봐야 돼 근데 거리가 안 나와요 이거라도 뭘 닿아야 해보는데? 흠 어디서 터뜨리는 게 좋을까? 아 아 여기는 어, 여긴 다 달려나? 여기도 안 닿네 아예 안 닿는데 다리 쪽에 안 닿아요 제일 가까운 거리가 여긴데 봐봐요 블레이드를 들고 표시가 아예 안 떠요 오른쪽에? 이,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건 그냥 문양 같은 거? 아무, 안 올라가지는데? 어, 아이 뭐야 저거 뭐야? 아, 이거 얘기한 거구나 아, 설마 이거 연결해서 불 태우는 건가? 잠깐만 아니, 거기 말고 그냥 터지는데? 잠깐만 잠깐만 응 아하 이렇게 해서 옮기고 이거를 굿기 한 다음에 그래서 굿기 한 다음에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이거 그냥 흔들어도 되겠다 굿지 않아 뭐 아, 됐다 이렇게 다 워 어께 옆에 저게 있었군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뭐 정작 먹으려던 3장 2기 아세요 이걸 먹는 아 연금술사의 자로 5 짜리 더 음 생명이랑 운이 조금 올라간다고? 지금 내가 오로지 힘에 몰빵해놨는데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지금이 힘이 더 쎄기 때문에 약해질 뿜 뭔가를 품고 있었는데 아닌가? 난 저걸 먹고 싶었는데 저걸 먹고 싶었는데 뭐야 왜 내게 워싱끼리에다 오는 아우, 나이스! 그래서 저게 어떻게 하는건데 아, 저기, 저기 갈매기란 딱, 까마귀! 있어야 됐어요 까마귀는 뭐 어쩌다 한번 때리는 거지 뭐 아우 나도 모르게 갈매기라 그랬어 다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쪽에 있는가? 아, 여기있다 이거다 오케이 아, 쏘리 쏘리 그치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우와, 5레벨짜리야 미친 아, 미친 역시 좋은 아이템이 있는거였어 역시 좋은 아이템이 있는거였어 와, 만지지 말고 갈걸 깜짝 놀랬다 아 좋은게 좋은거라고 기뻐하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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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더 좋은거 나올줄 알았어 우와 우와 가, 가자 이야기나 하러 가자 이야기 이어서 보러 가자 아 아 그치만 다가 하 아 하 하 하 하 하 하 분명히 알아보자 저는 안으로 알아보자 너는 안으로 알아보자 등등... 수영의 동의... 잡음을 성함과 아래에서 세우고 어린아이 도전하며 심각한 자영omina 그들은 시각의 한가를 어떤 자영 mio 말이야? 이 시각은 사들어 당신이 자신의 말이야 그들은 그 자신의 말이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때 아 이쪽이 아니네? 저기 있네? 말 끊기 노관심 수단은 그만 돌아가자 일단 신들이 집으로 가자 서브 퀘스트가 넘쳐나네요 그치 아들 지금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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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겠네 아트레오스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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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하지만 신주리랑 신주리랑 아주 그냥 다들 성격이 날카로워서 뭐야 여자친구 만나고 왔어요 미래에 내 부인 부인 만나고 왔다고요? 아빠한테 소개를 해줄 순 없지만 게이트하고 왔어요 그래 설득을 해야지 그니리네 그니리네 큰일이야 어떻게ancing,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유지하여, 왜질까요? 선택하 Education? 절대 선택할 수 있을지 ! 을 그냥 하시면, Listen! 내게 pe Face! Listen! 제, 렛츠가! 뭐?? 상황에 빠져? 그는? 산이.. 그냥, 그냥 계속 해주는가? 지금 하다보는게? 이리와! 안아.. 보게!! 사춘기 제대로 사춘기보단 지금 이거 약간 일진 된 수준 아니야? 사춘기의 방황이 아니라 지금 일진이 됐어 그냥 나 나 freezing cold, lots of hellwalkers definitely in midgard keep it coming you're just helping me stay warm I won't yeah, home sweet home 한 마리 정도면 땀이지 집이 제일 좋지 않나? oh my god 어디있어 어디있어 잘못 눌렀어 이 쪽은 아닌가 보다 at least something out here doesn't want to kill me 다른 곳으로 가야되겠어 막혀있는데 아닌가? 음 근데 여기도 아빠랑 왔었던 데 같은데 올라가는 곳 내려가는 곳 아 여기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출 소년 맞네 비행 청소년이잖아 이거 아 그 그 그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여기 싸우면 좋은 걸 줄 것 같기는 한다만 싸울 수 있으려나? 얘는 근접만 통하는 애가 보다 what is it you want? 알고 알고 도망가는것봐라 잠깐만 얘는 이걸로만 죽나보다 이거 음파관련돼서 그거 해야되겠는데 이거는 이거뿐이고 음 아니야 이건 이게 낫고 그 그 뭘로 올리더라 이거 뭐 올리는거 따로 있었던걸 기억하는데 이거 뭐야 피하는 곳인가 피하는 곳인가 보 악세사리였나 어 이게 보자 뭔가 쿨타임 관련된거를 빨리 얻어야될거 같아요 너무 늦게 찬다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야 아하 다른 애들 알기전에 따로 죽여야돼 잠깐만 저 멀리도 있고 위에부터 먼저 잡자 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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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운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직접 대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왔던 그 숲인가? 그 숲이 맞는 것 같은데 거북이 그래 그 거북이 아니 거북이 거북이 죽었어? 거북집 아이고 죽었나보네 어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아니 지금 어 폐야가 보호라도 해주면 좋긴 한데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입구만 좀 열어줘 불을 피워 약간 불이라도 피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표시는 뜨는데 왜 얘네들 표시가 안뜨지? 아 됐다 나머지는 안되네? 갔다와서 해야 되나 봐요 밖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통하는 데는 여기가 지금 추워가지고 아들 죽고 나서 얘도 돌보는 걸 잊어버렸나 보네 지금 딴 거 구경할 때가 아닌데 저 친구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친구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다 봐야 돼 그래도 거북이 착해서 대답을 다 해주네 책을 찢어가지고 책을 찢어가지고 책을 찢어가지고 책을 찢어가지고 책을 찢어가지고 doch 역시 아빠랑 어? 살ldigtREY Praise you 항상 이렇게 돌아다닌 데는 다 쓸모가 있네 이런 것까지 알 줄 알아봐 지금 괜찮은가보다 불이 꺼지면 엄청 추운는 가 보다 집저씨 안아 которое 미래의 부인을 떠올려봐 뭔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힌트? 이거 똑똑한데? 오잉? 오! 저 까마귀 그거 아냐? 오딘 까마귀 아닌가? 어깨에 있는 까마귀 아닌가? 내가 스웨인인가 했던 그거잖아 맞네 오 점점 많아진다 거북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자기 몸만 해서 까마귀가 불친절하네 기아임은 좀 기아임은 좀 제대로 데려다주지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그래도 추운 애보단 낫다 불효과 장난 아닌데? 이다의 병원 이다의 병원 까마귀 쫓아가면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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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시만 캡쳐 좀 할게요 우와 나 이 뷰 너무 마음에 든다 잠깐 캡쳐 좀 할게요 뷰가 너무 마음에 드는걸? 아 뭔가 썸네일로 쓸 것 같진 않지만 쓸 수 쓸지도 모르니 일단 어 상자다 아우 진짜 상자 좀 고이 화만하게 먹으려고 했더니 와 아씨 또 어딨어 이리와 여깄을 꺼지롱 아 이리와 안오면 못싸우지롱 아 이리와 안오면 못싸우지롱 안올라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편안하게 상자 좀 먹겠다는데 어 뭐 하나 더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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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좀 먹겠다는데 이걸 안 도와주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래픽이 야 여러분들 제가 이거 1080으로 곧 있으면 방송을 할텐데 2개월 뒤에 한번만 다시 보여줄게요 뷰가 너무 멋지고만 그래픽이 장난아닌데 사실 이게 녹화돼서 보는거랑은 화질차이가 있어요 제가 직접 녹화하는게 아니라 유튜브 통해서 녹화하는거라 화질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완전히 깨끗하게는 안올라가서 이걸 1080로 못보는게 아쉽네 같은 1080이라 해도 좀 다른데 어디갔어 너무 덥어 어딜 도망가 박쥐도 있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세면은 활로 때리는데 이렇게 데미지가 세냐 아이템 야우 일단 올라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볼까 뭔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잠깐만 어 뭐야 아우 뭐야 어 계속 나오는데 아우 미칫 아 저렇게 보시는거구나 어쩌다 벌린격인데 어쩌다 벌린격인데 때리는게 더 세요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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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교육은 잘 받아서 아이템은 항상 소중히 하라고 했거든 아이템은 항상 잘 수집하라고 아빠한테 배웠어 지금은 아빠가 훨씬 세요 초반엔 아들이 더 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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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는 이렇게 해야지 올라가야겠네 근데 이런거 보면 오디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게 보이잖아요 직접 불러도 됐을 것을 아 이거 또 아빠랑 여기 오나? 이건 아빠만 불태울 수 있잖아 아빠랑 또 여기 올 수 있는건가 이야기 다 끝나고 올 수 있는거 같애 불태우는 구간이 있는거 보면 그럼 너 그니까 넌 어떡할려고 아 너도 이거 쓸 수 있구나 너도 이거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아빠는 불을 붙일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되지 터뜨리개를 어떻게 해야되나 중요한거는 아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로 일단 지금 불에 닿아있는거 맞나? 중요한건 불에 닿아있는거 이게 맞는지가 이건가? 이건 아닌데 이건 스킬인데 아까 문구가 아까 문구가 봐봐요 이렇게 눌렀잖아요 두개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누른채로 이게 제거 내가 봤을때 이게 지금 불에 안 닿았어 불에 제대로 닿아야되네 아 맞네 불에 안닿아서 그런거네 아 오케이 잘하구요 원래 불에 닿아야되거든요 아니 이런 불에 안닿아야되요 아니 불에 안닿아야되요 불에 안닿아야되요 다시 다시 아 원래 이렇게 닿아야되는데 아 요 벽에다가 할까 됐고 됐고 어 그럼 이 밑에도 먹을 수 있으려나? 어 벽에다 할걸 괜히 거기다가 했네 올라가서 나이스 좀 불편하지만 얘는 이렇게 먹을 수 밖에 없네 적 사이를 튕기듯 이동하는 추적형 문양을 발사한다 뭐야 뭐냐 이거 잠깐만 방금 내가 쏜게 이거거든요 오 이거 문양 화살 바꿨을때 좀 쓸만할 듯? 아빠랑 싸울때 지금은 지금도 지금도 괜찮으려나 범위를 잘 봐야되가지고 은근히 불편하군요 뭔 소리가 들렸나? 사람이 살고있어 뭐야 이 사람들은 누구지? 어 뭐야 그냥 내 방을 찾고 있어 이 방이 아니라 큰 방이 없거든 어디에 오는 곳이야? 아니 올라가야지 뭐 귀여워 근데 쟤 자기 이름은 나도 왜 자꾸 로키라고 그래 본인 이름을 로키도 맞지만 로키가 더 멋있나봐 좀 더 멋있는 이름인데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네 저것만 봐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야 따라오지마 도와줄거 아니면 거추장스러운데 옆에서 새는 뭐 따라서 올라가니까 점수 딴다 저 자식 점수 따는데 처음 만나놓고 좋은 녀석이라니 뭘 한다고 니가 나에 대해 뭘 알아 인사밖에 안했으면서 나에 대해 뭘 한다고 좋은 사람이래 제자라고 하니까 바로 제자라고 하니까 벽에 있는 돌 뜯어서 씹어먹는 asmr 있거든 뭔가 그런 산 느낌 표시는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친절하네 여기 다 올라갈 수 있게 해놨네 다 파여 있는데 얘도 진짜 배짱이 장난 아니네요 크레토스 아들이라서 뭔가 겁도 없어 이야 이것도 캡쳐야 이것도 캡쳐야 어디가 좋을까 이야 잠깐만 이야 뷰가 장난 아닌데 이것도 캡쳐야 캡쳐야 이건 제가 디스코드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야 아니 마음 같으면 약간 썸네일 각을 이런 걸로 보고 싶은데 이게 진짜 화질이 좋아서 썸네일 이런 걸로 따고 싶은데 게임 중에 딸 수가 없으니까 아쉬워 아쉬워 내가 녹화를 같이 돌릴 수 있는 슈퍼컴이었으면 모를까 슈퍼컴퓨터가 아니라서 흠 흠 그런거 같아요 살짝 화질이 낮아요 약간 노이즈가 살짝 있어요 유튜브는 해도 1080이어도 녹화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보는건 괜찮은데 인코딩 한번 거치고 나면 와 저걸 써야되는데? 얜 이걸로 때려야 된댔지? 귀찮으니까 이걸로 사봐야지 그나마 새갈래라서 대충 쏴도 많네 어디서 갈매기? 아니 갈매기랬다 까마귀 자꾸 갈매기래 왜 자꾸 갈매기라는 거야 선생님? 동그라미? 동그라미 좀 아 됐다 매달려 있는데도 뷰가 장난아닌데? 말을 다 알아듣나? 옆으로 점프 얘도 힘 장난 아니다 여기 안에 동굴이 있어? 오 와우 잠깐만 어? 원을 좀 let me pass through? 노? 하이의 여왕 아! 아! 으악 아!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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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고 가자. 저거 피인가? 그냥 아이템인가? 아이템이구나. 아 싸우고 있어서 안 되는구나. 하아 난 위에 또 있어서 안 되는구나. 먹으러 다시 와야 돼. 저걸 맞춰야 되는구나. 하나 컷. 어딨어? 이리 못 봐. 이리 올라가. 아우. 아우. 됐다. 어우 됐다. 어지러워 죽겠네. 저렇게 부시지 않으면 계속 나오니까 뭔가 여기 마음에 드네요 약간 돌이 반듯반듯하다고 해야 되나 돌의 모양새가 마음에 드는데 많이 어둡지 않는 동굴이라 더 마음에 들어 올라갈수록 더 잘 보이네 저거 그거 같아 뭔지 알아요 또 라이언킹 나오네 라이언킹에서 이렇게 동물들한테 우리 딸 아들이오 보여주는 거 있잖아 심바 태어났을 때 양쪽을 다 처리해야 된다고? 이쪽은 아니고 내려가야 될 수 있네 두 개의 걸쇠를 모두 찾아서 여기 올라가는데 있나?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 아뇨? 이러면 그냥 저상태로 날라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잠깐만 어 뭐야? 아니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였으면 아까 그 모양으로 안 싸웠지 이렇게 없어질 거였으면 아까 괜히 복잡하게 싸웠네 아 이쪽이다 아니 이 돌 질감이 너무 좋다 뭔가 만져보고 싶게 생긴 돌 질감 오늘 만나는 거 같아 오늘 만나 봤어 오늘 만나 봤어 그래서... 왜 이 뭐ole... 오우! 피곤한 한번만. 로키 향기로 했어요. 바로... 배불러. 그는 여기가 끈 것 같다. 헬로타bs을 부어뒀다. 거기까지는 없을때. 로키... 근데 이정도로 올라가면 숨을 못쉬는거 아니야? 산소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러는거야? 산소 부족 견딜 수 있어? 우주의 신 빼고는 다 산소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제우스는 고산병이 있고 아이씨 놀래라 우와 이거 할 수 있어 거의 어디있어 우와 미쳤어 이럴때 아래를 보면 안되는데 원래 미쳤네 클라이빙 선수다 이정도면 진짜 뭐야 누구지? 설마 누워버리는거 아니겠지? 설마 누워버리는거 아니겠지? 설마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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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하는 거야? 뭐야? 저래도 되는 거야? 살려달라고 해야지 건방지거나 너 죽어 까마귀만 보여줘 너 죽었다고? 로키의 요트로? 요트로 내 사람들의 반응 더 안 좋은 말 했어 살려주네 싸우는 거야? 얘랑 싸우는 것 같은데 생일 날이구나 아 누군가 했네 아 왜요? 아무것도 없게 썼어 왜요? 왜요? 그가 이거로 크리스마스의 이거로 정산을 했을 때 아 공파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두 달 밖에 안 남았죠 어찌보면 한 달인 것 같기도 하고 정산하려면 한 달 전이니까 여기니까 한 달? 한 달 남은 거겠죠? 그 when i will, she has an effect on her father figure. What kind of impression is that you are... ...advalidly and a good feeling about it. It doesn't look good as well. He is has people... 틀린 말은 아니다 아 왜이래 여자친구 집에서 뭐 준비해 준 거 입고 왔는데 뭐야 니가 뭔데 내 옷에 평가를 그렇게 해 여자친구가 준 건데 평가를 너무 이상하게 하네 너무 맛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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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여기 마을 신기하다 365일 이런 날씨는 살기 좋을지도 않고 용적을 얘기하는 거야 용적을 얘기하는 거야 말을 너무 싸가죽게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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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하나 더 했었어? 운사 훈련조.. 아아.. 너랑 싸우냐? 오빠라? 오빠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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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뭐야? 얜 어떻게 해야 돼? 대화가 다 끝나면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뭐야? 토르다 역시 번개 치니까 토르일 줄 알았어 네 눈이 든지 로키! 오지니 오딘 하임달? 왜 이따가 왔어? 그를 믿는 이유는 없었지? 아직도 없었지만 그는 아주 큰 질문이 있었어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답변을 드렸어 너는 뭐 하는거야? 탈퇴하자, 가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는 닦아줘 닦아줘 카운,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처음에 내가 죽을래요? 봐봐? 뭐? 너한테 잘 못하겠지? 여기에서 죽이진 않겠지? 너무 많아, 알겠어. 아주 percept적이지만 오딘도 어느정도 알고 있네. 오빠랑은 싸우고 나와서 토니는 뭘 먹었길래 저렇게 살이 졌어 날개가 진짜 화려하다 저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힘을 저렇게 주네 실명시키는 건가 스웨인 스웨인 아무리 봐도 스웨인 같아 내 눈엔 계속 스웨인으로 보여 엄청 많이 주네 약간 방패가 필요한 건가 대답도 안 하네 오진이 약간 오지랖이 넓은 성격 같기도 하고 방도 있어? 어? 오 오야 오야 이쁜 누나다 이쁜 누나네 이쁜 누나 뭔가 마음에 드는데 저 누나 뭔가 마음에 드는데 어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한 번은 아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사람은 오 오 오 어? 모르는 척한다. 신경이 생겼어. 타임, 버젯, 그리고 당연히. 신경이 생겼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순차를 이렇게 도는구나. 알겠습니다. 어디 있어? 새로운 옷인가 보다. 역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튬. 오오. 아냐아냐아냐아냐. 다시 열어 다시. 여기 마을 좀 구경해보고 싶은데. 입수. 쿨다운이다.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거. 룬화살로 적을 처치하면 한발 즉시 회복. 좋아좋아. 좋은거 나왔다. 좋아좋아. 활 능력과 룬의 쿨다운이 줄어든다. 일반 화살은 한꺼번에 발사. 세발이 나간다는거겠죠? 야 이거 일단 들자. 이거 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더 올리자. 두개 올리자. 두개 올리자. 두개로 올리자. 내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좋은 화살 같아요. 그 다음에 악세사리. 룬화살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가하는 모든 데미지가 증가한다. 없는것보다 나을테니까 일단 만들까? 옷을 좀 갈아입어볼까? 옷을 좀 갈아입어볼까? 이것도 이쁜것 같긴 한데. 뭔가 묘한데? 새거입고. 룬재충전. 이거를. 아. 기절력과. 이거 하자. 이렇게 바꿉시다. 바꿔 입은건가? 뭔가 빛날. 빛날 때 보는건 좀 다르네 약간. 느낌이. 새옷은 바로바로 입어줘야죠. 오늘 바깥에가 안보이네. 근데 방 되게 좋다. 그 창고 같던 방보다 훨씬 넓고 좋은데? 방패도 세개나 입고. 어 뭐야. 뭐. 로키, 너무seat. 그의 이 러닝은 없습니다. 그의 이 러닝은 책이 없었거든요. 이게 제의 룰의 룰와요. 제의 룰의 룰는 일이요. 제의 룰의 룰의 쇳? 그런 룰의 룰? 노티? 아. 긴 짓이. 제의 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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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에 룰. 제가 진짜? 저는 이 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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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룰의 룰 룰에 룰. 아나. 지금. 그리고 이제는 룰의 룰. 즐기. 얼굴 뜯어ㅋ. 뭐야? 이 의자 뭐야? 되게 쎄 보인다 근데 주변에 여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로키? 엄청 쎈데? 너무 약하다 로키 좀만 아트레온스 우리 힘 좀만 기르자 이건 좀 아니잖니 서브캐스트는 없다 미안 서브캐스트는 패스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이유네도 그 시간부 맞춤 아이 흐윤 아무튼 어 이걸 준다고? 왜 이렇게 포기적이야? 왜 이렇게 포기적이야? 아들한테는 이렇게 좀 약간 친절하게 굴어도 넘어갈 것 같은데 아빠가 너무 엄하게 길러가지고 좀 더 점수 따기 쉽겠는데 everyone's got me all wrong you think war drives me or power wealth nah never have never have what I really want I want answers same as you see mortals have it easy when they push up against life's big questions they can look to us they give them meaning divine comfort we both know that's a sham but when we have questions why are we here 저건 또 뭐야? 깃털인가? 전쟁의 제물로 삼을 수도 있어. 그러려고 그러는 걸 수도 그니까 느낌이 그래 보려다 저렇게 된 거야? 그니까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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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해 갑자기 나타났어 고기 떠오르라니 아들한테 고기 떠오르라니 그리고 너 고기 떠오르라니 고기 떠오르라니 고기 떠오르라니 내가 처음으로 접했던 토르는 어벤져스의 마블의 토르의 모습인데 내가 알던 토르의 모습이 이런 덩치 큰 아저씨는 아닌데 베드만 수명이 헬그리드랑 같이 나 있는 거 이걸 꺼놓고 있었구나 가면 들기 가면은 아트리우스의 목표에 감흥하며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면 빛을 바랍니다 이걸 계속 들고 가면 되었나 보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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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그리드 너무 멋있는데? 이쪽이 맞았다 도로 운댁당해도 되겠는데? 왜? 와 토르 혼자 싸워도 되겠는데 뭐 그냥 토르 나 내일 꽂으면 되는 부분 아니야? 다시 네가 싸워라 이 쪽 같은데? 부셔주세요 이것도 부셔주세요 이것도 부셔주세요 이것도 부셔주세요 이 쪽으로 다가오고 이 쪽으로 다가오고 이 쪽으로 다가오고 이 쪽으로 다가오고 여길 벽을 타고 가? 아니 아저씨 그렇게 갈거면 같이 가요 그렇게 혼자 넘어올거면 같이 가지 난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건너가게 하고 같이 좀 가지 너무 하시네 듣고 Modi had some problems but he was my son and the only reason you are mush right now is because of that broken piece of wood look clearly neither of us can do this mission alone and I want to impress the Allfather just as much as you do you don't have to like me but we're gonna have to trust each other just a little bit try it hmm try it easy 자 이 쪽에서 소라아저씨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이거 잘했어 어 잠깐만 아버지는 항상 말하셨지 주변을 잘 살피고 기다리세요 길을 찾아야 돼 이쪽인가 어 기다리세요 좋았어 내 생각엔 이쪽 같아요 이쪽이 맞아요 맞네 어 이게 아래야? 어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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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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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더 나와야지 더 나와야 되는데 방향이 틀렸어 예 아 아 아 아 5 5 상자도 있구만 5 아 톤을 싸우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니 오톤 많이 준다 여기 여기 넘쳐 흐르난데 여기? 가봐요 여기 있어 여기서 만나네 뭘 만드는거 같은데 오윤크림은? 신뢰도 떨어진다 아 그치 혼자 싸우는 것보다 그치 그치 마블벌이 없지 우리 엔딩이 없지 않나요? 그럼 여자의 성격 마음에 들어 저렇게 찾는거구나 오 마이갓 엄마가 그치 오 를 찾아온다 오 를 찾아온다 신마가 신마가 dozen 그리고 이 를 찾아온다 와 여기가 이 를 찾아온다 야 를 찾아온다 오 를 찾아온다 오 오 연인이 됐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 큰 용을 하... 莫... 큰 용을 하... 큰 용을 아니 큰 뱀을 하나 더 만들어버렸네 포옹 한번 해주고 가 우리도 친구잖아 잘 있어 다음에 다시 만나 악수라도 해주지 악수도 안 해주네 안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지금 엄청 쎄보여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얘도 지금 혼자 몇 분을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기에 그렇게 시작했을 때 욕먹은 흙은 그는 이 나쁜 세한 고기나 저를 찾아뵙고 다큐 그는 못할 것 같이요 왜 두병상작이 힘들지? 죽는다 남한테도 어그루가 가는구나 어우 싫다 아아 저 멀리서 난리 낸 애들 때문에 전혀 잡고도 없애야지 어이씨 뒤질뻔했네 어이씨 뒤질뻔했네 어어 와이씨 잠깐만 볼을 도와줘 진작에 내려오지 저걸 지켜보다가 오셔도 돼요 왜 둘이 같이 보냈을까 아저씨 혼자와도 될 것 같은데 오 뭔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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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는지는 찾았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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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쥐 어휴 지금 또 가면 입지 입하네 어? 그런 것 같이? 아들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는데? 내가 믿어 여러분이 믿어야지 내가 믿기 위한 일 그리고 이 마지막에 도와줄게 내가 믿어 너에 대해 믿고 그리고 믿는 게 필요 내가 믿는 게 필요 이것을 먼저 다른의 말 너는 더 지속하는 것 너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그 말 어떻게 생각해? 그 말과 같은 말 그리고 그 여을 그리기 저의 믿는 게 니가 먼저 해와 그럼 믿어줄게 계속 서로 간보고 있어 이거 가지고 아빠한테 가면 목숨은 부재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아빠라서 죽이진 않겠다만 한동안 밖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바로 다리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당분간 집에 있어라 오 악세사리 얻었다 룬 소환을 사용하면 모든 룬 화살이 즉시 충전되고 짧은 시간동안 강화된다 잠깐만 이거 다 있으면 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걸로 넣어볼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 이러면 룬 화살만 쏴도 될 수도 있어 나가볼까요? 오 여기도 상자가 있네 있는 거 다 훔쳐가기 여기도 있네 돈을 막 여기저기 흘려놓네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 빵꾸났네 이렇게 다 질질 흘리고 다녀 일단 여기 밖을 나가면 되나? 마을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어? 여기 나가질 못하네?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아 미안해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나중해 나중에 얘기하자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미안 미안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할만한거가 없어 아이 무슨 소리야 아 피곤하다 자야지 피곤하다 어 아니야 잘거 아니야? 아빠 보고싶니? 아 오, 깜짝이야 콤마 칼 근데 의외로 아빠가 바로 찾으러 안 가네 진짜 그렇게 걱정되면은 어디든 뛰쳐나갈 것 같던 아빠가 의외로 얌전히 집에 있네 어디 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곳은 이곳이 아닌가? 내가 알았을까? 내가 알았을까? 너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알았을까? 어디서 찾아봅시다? Midgard. 근데 if Atraeus은 Asgard 그리스도 없을 수 없을 수 없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얻을 수 없을까? 네. 그 상황이 있었던 아는 그 아저씨의 갈리 갔다? 그 아저씨가 더 잘해 봤을까? 그 아저씨가 아직도 가능할까? 너는 그냥 양해 드릴 수 없을까? 너는amps과 불안을 해본다고. 어허 또 불난 일으키지 말고. 그래도 믿어보자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믿어보자고 하는데. 오딘이 죽는 제 아이가, 제 아이가 없으시지 않으시지요. 당신의 온전은 항상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Freya... War가 첫째 인식을 했죠. 그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넌의 공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는 아직은 이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싶어 하잖아 아빠로 시작하는군요 자, 받아 아무리 봐도 복잡해 블레이드 자료를 좀 올릴까? 없네 강화는 좀만 생각해볼까? 검은 아직 못 올리고 보자 제작이 가능하니까 미드가르드 세트 바나헤임 생명 지금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다 올려볼까?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두 개, 세 개가 돼야 되는데 뭔가 올리기 애매하네 이게 아니 솔직히 니플라임 이거 더 올리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떻게 내가 보기엔 이거 더 열려면은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서브 퀘스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없이도 깰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새로운 방패인데 새로운 방패인데 크레이아랑 가는구나 어? 라우페이가 크레토스에게 선불한 방패 네 아 그거구나 잠깐만 이거 그럼 이거 써야지 뭐 아 근데 이게 더 좋은데 지금으로선 아 이게 더 좋아 미안하다 라우페이 미안해 지금 끼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미안하다 지금 게 더 좋다 아내의 방패에 흠집을 낼 수 없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마스터 크레토스 죄송합니다 마담 니트허그의 제 생각에 내 생각에 당신의 친구가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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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음 오케이 아니야 상처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지 가자 이곳으로 가면 되겠지 여기가 맞겠지 뭐야 왜 안 눌러져 아 미친 눌러지라구요 이쪽 길 맞지 아 액스 예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가가지고 자꾸 클릭을 잘못 눌러 잘못 눌러 지금 이 여기로 가는 건가 그렇지 여기로 가는 거지 난 자꾸 저걸 누른다니까 저 발바닥 자국을 눌러 그녀의 천천히 오딘 오진 헷갈린다니까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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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지내고 싶나보네 그니까 되게 싫어했는데 어 집..집이네 얌전하게 잘 기다리고 있었구나 quiet she is a friend now better they get this from you 냄새를 맡아라 once the wolf's have the scent of the north 주적하렴 아 뭐 근데 이걸로 이거 하나로도 찾아진다고 stop whining their fur is matted when did you last brushed them? they are wolves and matted fur leads to disease take care of them and they take care of you 그래 좀 착하게 대해줘야 쟤들도 어? 잘 해주지 아들말만 잘 듣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 what exactly do you intend to ask the norms how I may find my son nothing more we don't imagine it's a chance to clear up all this mess about prophecy perhaps get a second opinion on your alleged demise you didn't tell me you had a death prophecy you had a death prophecy not the problem is it? no death can have me when it earns me then maybe it's not the future that bothers you Fae sent you on your journey and she made sure you'd see that image at the end of it and you're still not sure why I wish to speak with this no further no but we are on the lake how will we find the norms watch the wolves closely see how their heads point the way no 늑대의 머리를 보라고? 늑대가 지지면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몇몇다의 머리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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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몇다의 머리를 보면서 세그린 she speaks highly of that fight as well you know that she told me all about it when she found me she believed you could be an ally long before I believed it the Valkyrie queen i'm the Valkyrie queen as Seagram was stubbornly determined to remind me 이 쪽에 나? 이 쪽이야 이쪽이야 이 위에다 아니 대화를 읽어야 되는데 늑대 머리를 봐야 되니까 대화를 읽을 수가 없네 아우 잘못 눌러버렸네 그냥 한번 쓰자 Prozent bo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이거 좋지? 좋지? 나 둘게 아 야 야 야 야 얘들아 아니 왜 공격이 안 돼 아니 왜 공격이 안 되지 아니 공격이 안 돼 뭐야 아 아 두나 걸려서 그렇구나 왜 공격이 안 되나 했다 seria 표정이 뭐 우기 30 martial prof 아 리 Yah leave нос 아우 야 아우 야 아 나 미친 아 두 번 공격하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나 미치겠네 개쎄네 아 나 분명히 오른쪽에 그거 본거 같은데 피 있지 않았어요 오른쪽에? 아닌가? 본거 같았는데 오 너무 쎈데? 아 진짜 룬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빠는 약한게 맞았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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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막 피 부르기를 눌러도 이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별거 같은데? 뒤쪽으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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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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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나? 아... 그렇다면? 이것도 네 마법으로 난데? 뭐가 있네? 스코픈웅에 잠자는 칼자루? 이게 뭘까요? 어디에 쓰는 칼자루지? 뭔가 지금 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유물이... 아 유물? 아닌데? 유물 아닌데? 뭔가 안 떴는데? 얻어지긴 했는데 어디서 보는 거지? 어디 있는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관문도 있어 지금 우리가 있는데 아니야 여기? 늑대한테 다시 돌아가야 돼 얘들아 기다렸니 아 상자가 아니구나 상자인 줄 알았어 가자 너의 집은 으르드입니다 이곳은 으르드입니다 넌 안정적인 곳에 도착이 있습니다 너의 집은 으르드입니다 조심하세요 아 또 너야? 아우 또 너야 또 어떻게 해 하루에 한 번은 꼭 만나네 진짜 아우 쉣이네 또 터졌네 에랄씨 또 저 타이밍이 터졌네 아이씨 아이템을 탐내는 죄가 항상 별것도 아닌 거면서 그래서 항상 나온단 말이지 아이고 한 번 각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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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우 아우 미친 다시 아니 저 녀석은 어디에서 나오든 다 아픈 것 같아요 아 좀 합동하면은 빨리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또 욕심을 부려버렸어 아 저기 제가 터뜨릴 수도 있네 아 아이고 하필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게 터지는 거였네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또 뭐 나올 거 같은데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어우 너무 아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 돼 아 아 초반에 쓰지 말까? 아니 내 초반에 써도 될 것 같은데 와 쟤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지 존재의 의미가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안돼! 아 하필 저것만 안 때렸어도.. 아 나 저것만 안 때렸어도 괜찮았는데 깝이 아 방금 터지는 것만 안 때렸어도 괜찮았는데 까비까비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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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 오우! 이번엔 잘못 싸웠어 아, 부활석 하나 사올까? 부활석 하나 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필요 없는데 아무리 봐도 부활석 필요 없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오늘은 여러國家 윈청 윈하기 윈et by 윈청 verg 아우 됐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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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주 좋았어 프레이어 호흡 좋았어 아니 프레이어 저 마법이 진짜 좋다니까 저거 오케이 이건 꼭 잡아야 되는게 무기 강화를 위해서 필수여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어 잡아야돼 우리 댕댕이들 머리가 어디로 갈까 옆으로 막 깨지는데 네? 막 깨지는 느낌이네 뭐지? 우리 옆으로 돌아가는데? 이 안쪽인가? 우리 이쪽에서 오지 않았어? 뭐지? 어? 여기서 오지 않았어 아? 왜 다시? 아닌가? 아 여기 뭐지? 싸우는 공이신 것 같은 느낌인데 싸우는 공이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 아 여기? 오케이 오프나 오프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시 아시리 아시리 좌우 아시리 어 중간에 아 아! 아우! 잠깐만! 너무 느려요! 와 이거 얼음 진짜 미치겠네 아 방패를 잘 못쓰겠어 방패 방패 다시 다시 nothing nothing another dead end nothing nothing I try too fast use your shield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드는 모양인데? 이 안결풀 생각보다 막 막 엄청 짓는 건 아닌데 아 옆에 피 있는데 저거 피 먹으려고 뒤로 물러난 거였는데 오른쪽에 있었네 게을봤네 아 이건 안 막아지는 건가 너무나 동작 콜라 왼쪽 플라잉! 춥지? 따뜻하게 데워줄게. 아, 이뻐. 그리고 그것이 다 됐어. 이 찾기가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계속 살펴봐. 그럼 싸우는 흔적이야. 이곳이 바로 마구잡이로 싸우는 점 그저... 그저 펀치 반찌 반찌 어 뭐야 신들이 여기 있네 어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뉴 아이템? 뉴 아이템? 일단 블레이드... 자... 강화를... 팀이 최고기 때문에 강화를 합시다 난 이게 최고야 이거랑 음... 넌 좀 부족하네 보자... 강화가 높아진... 이거 강화해서 쓰자 그냥 그냥 지금 있는 거 강화해서 쓰는 게 최선이다 돈이 없네 아빠를 강화하고 나니까 돈이 없네 턱없이 모자라서 팔아도 안 될 듯 머리 왜 그래 모자야? 저거 아파서 저러고 있는 거야? 공대한 거야? 어? 뭐지? 여기 붕대를... 붕대를 하고 있나? 이거... 이거 쟤가 피오털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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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제 시그런이 어디에 어머 돌아가면 돼 이 위로 올라올 이유가 없다 갑자기 시작된 서브 퀘스트 뱅뱅이들 버리고 갈 수 없지 오유 내 새끼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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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격하게 왼쪽으로 봤는데 왼쪽으로 봤는데 쇼스 쇼스 오딘 이제genommen 오 niemand 통한 고무 Minuten 이 띠건 그게 바로 우왕 바로 21 제가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경험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잘 찾는데? 능력 좋아 우리 댕댕이들 음? 음? 잠깐만 아하 여기 있었구만 일단 올라가볼까? 여기 하나 있네 저기 에이스에서 깔아야겠어요? 어 어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어 어 일단 올라가서 저쪽 내려가서 해야되겠네 내려가서 이걸 먹고 이거 불을 밝히고 하나 더 찾아야돼 하나 더 찾아야돼 아 뭐야 하나도 어디있지? 엔 더 위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더 위에있나? 어 크레이더스 좀 더 알려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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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뭐 오 아 위에 이따 올라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나올까요 이거 이렇게 뿔 나오면은 하나 올라가 사과 오케이 에이 아이스 뿔도 하나 남았을텐데 아마 내 기억엔 그쵸 뿔도 하나 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올라가 왜 왜 왜 날 보지 날 날 보는 이유가 뭐지 옆에 길이 어디 있어 가는 길 표시가 있다고 여기서 올라왔잖아 점 하나 점 점 아 아 아 아 밑에 있구나 아 나 위에만 보고 있었네 난 계속 위에만 보고 있었어 아 뭐가 있다는 거지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인잡이가 최고야 고맙다 일단 저거부터 들어가고 싶네 상자에 냄새가 났지 근데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화염독 설이 상태일 경우 방패일격이 명중하면 상태 이상을 정화하고 아 이거 괜찮다 일단은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거는 방패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건데 뭐가 이렇게 삐직삐직 소리가 나냐 형아 이 길은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그치않아 저거는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그치않아 뭔소리야 빨리 올라와 ه아 하아 하아 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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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징그럽긴 징그러워 잔인하긴 해 나라 아이템 좀 먹고 여기서 피 를 얻어 여긴 진짜 이 길을 오프나 어 나 5 여긴 맞을지도.. 난 아무것도 없지.. 그들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낸다.. 즐거워! 크루을 스트라이크를 만들려고 이런 물가를 만들려고 그 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지? 데미지가 하나도 안 돌아갔네 아이씨 미친 오이씨 데미지 데미지가 쥐꼬리만큼 방어목으로 깨야되가지고 방어목으로 깨야되가지고 오! 다행히 오 갑옷 깨진다 오케이 오! 왁스깨实 피가 진짜 쪽이 들어갔다 앙 아악 아우 목을 따고 배에 칼을 찌르고 이런 건 봤는데 반갈죽을 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를 잘라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몸이 사라졌는데 오오오오 아ход 한테 뵐 제거 수аг 아 Deus made 네 very 아까 아들이 떨어진 이후로 지나가던 이라는 네? 프레야의 방위 마스터의 마직 외부의 방위 왼의 나라 프리드의 아스파 다이아몬드 모든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가 아는 베르단디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귀신이 아니야? 나의 인식덕 감성의 베르단디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말이 안돼! 하와이안 베르단디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아쉽게 됐어 이런 고급적인 목소리가 아닌데 피가 좀 떨어진게 아쉽네 어? 이건 어떻게 먹지? 윗길이 있나본데 피가 없어서 좀 때릴게요 피가 없어서 좀 때릴게요 피가 없어서 좀 때릴게요 적어도 얘네들은 사람이라고 안 느껴지니까 으으 이런 느낌은 아닌데 나머지 애들은 사람이라서 죽일 때 좀 징그럽게 쟤는 괴물이잖아 사람의 용상이 아니잖아 저건 동물도 아니야 저건 동물도 아니야 어떻게 저게 동물로 보여요 전혀 아니야 전혀 전혀 아니야 전혀 아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 훈격 안 되거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원 하아 오 마이 갓 백동en 흑 시간이 흐어진 아이고 지금 거리 왜 이렇게 길어? 저기 숨어있을 때 때리는... 로즌! 압박! 뾱코리! 아이고 이렇게 남 FL어 마무리 효과 아 아 이지하네요 블레이드 강화 좋아 이지 하군요. 액마기 조각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어렵지 않구만 아이참에 스킬 좀 올릴까요? 와 크레토스는 뭐 있는 거 다 올려도 될 정도인데 사실 크레토스 이거 있어봤자 그냥 내가 싸우는 방식은 늘 똑같아서 내가 싸우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올릴만한 거 먼저 가끔씩 튀어나오긴 하니까 아 싸울 때도 쓸만하네 오 콤보 더 늘어났다 개꿀이네 1500원 다 올리면 되겠다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이거 올리고 화살 데미지 올리자 너무 약해 각인 폭발 범위가 늘어난다 아 이거 좋아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같이 싸우는 게 너무 빡세다고 해야 되나 좋긴 좋은데 데미지가 악하니까 물론 약간 넉백 들어가고 기절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조금만 더 빼도 상관 없으니까 누가 누가 삭삭삭 오늘 공포 게임에서 귀신이 속삭이는 것처럼 뭐라고 추글추글거리는게? 정체를 드러내라 정체를 드러내라 마라 어? 무슨.. 뭐.. 환영이야 아니야 환영이야 갓자야 갓자 갓자야 갓자야 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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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영이 빠졌어 아, 환영이 빠졌어 아, 저 발포자 같은 느낌 아, 쟤가 계속 만들고 아, 주말이다, 이거 성도랄 아랫 아, 희 그들이 모아야 끝! 오! 오우 마이갓 오 개아파 기치겠네 바지 각자 이겨낸건가? 그런것 같네 프레이 adopted 아들 좀 죽였으니까 어찌 보면 각자 이겨낸게 맞네 뭐? 굿굿굿굿굿 그녀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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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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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저의 제거는 아마도. 아 미친... 이거 뭐하러 가야 돼? 해초마야 해초마? 뭐야 이거 미영마? 아니 다 해마야 이건 해마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해마 아니야 명마야 명마 명마라고 하자 명마 이런데 숨어있었구나 명마 오 뭐야 머리카락 같다 오 뭐야 머리카락 같다 그런가봐요 이게 다시 운명의실인가 봐요 오 오 이NA 이NA 넌 나의ّ아이전은 아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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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우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 끝에 대한 소식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스피터의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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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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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archetypes 그리스도 그리스도 스피크 블레인 간타당하고 있어 알아버렸다 알았다 죽는다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택시자에게 주의적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게 그들게 우리는 When 내 son was born Shut up! votre prophecy 했다 말할 때 일어나린 죽는다 Blow 기사님 하혜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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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정말 여기서 다 알아버리는데? 어 그런가봐요. 한글. 다시는 그 부분을 잃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포커스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의 역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났다. 프레야는 이 땅을 지나가고, 프레야들과 함께 이어준다. 그녀의 소식을 즐거웠어, 크레토스. 그녀의 머릿속에 끝냐라.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움직이는 건 복잡하겠지. 자, 저는... 오늘 좀 닫아야겠지. 명마. 가자, 명마. 바깥으로 데려다줘.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니역마. 미역마. 미역마. 오, 근데 숨을 찬다. 오, 춥겠다. 오, 춥겠다. 잠시만. 그 잎은? 네. 정말 재미있어. 이게 뭐지? 그 잎은 오딘이 형님. 그 잎은 오딘이 형님을 잃어버렸어. 하아! 저런 게 여기 있다고? 내 장엘이 형님을 잃어버렸어. 그녀의 형님을 잃어버렸어. 제 잎은 형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름다운 질이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린 것 같나요. 어떻게 지금... 당신은 정말 인정하셨을 수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해가 도움이 되어야 되죠. 당신은 악을 안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왠이와 Harald을 знаем. 당신은 아는 예수인에게는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오~~ 이런걸 빼놓고 갈수 없지 그냥 갈 뿐이었네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한다고 빨리 아들을 만나러 가야되겠는데 올라가자 오우 눈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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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기 조절을 어둡게 하면 그림자가 우리 아까 올라갔던 데죠? 아까 올라갔던 데 눈치 아들 뭘 아무래도 다른 그들의 그들을 사랑해 제발 많았으면 그런게 왜 어떻게 주변 한명 그들은 아직 나는 당신이 도움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의혹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의혹은... 사실은 죽음이 죽음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Valdir의 희망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중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형님? 많은 소식이 저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Freyja가 도움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나중에 헤임달이랑 싸운다는 거지 변론은 나중에 헤임달이랑 싸운다는 거 아냐 헤임달을 그렇게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스 중에 하나겠네요 가는 길이 하나 있어 나도 눈앞으로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네 그렇지 않아 아들 찾으러 가야지 아들 찾으러 가야 돼 쳐내기 유효타임이 길어진다 지금 방어력이 훨씬 높은데 잠깐만 보자 그냥 유효타이밍 상태이상 정화 4짜리 들고 있기는 한데 마냥 방어만 높은 게 방어가 15나 올라가는데 생명이 아예 생명이 아예 안 올라가네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체력이나 분노의 도를 떨어뜨린대 이거 좋은데 이게 운에 따라 일정 확률로 떨어뜨린대 괜찮은데 근데 지금 하나밖에 못 만들 두 개 만들 수 있겠다 같은 금액이면 좋아 좋아 이거 하나 만들어볼까요 이거 끼고 300원만 있으면 돼 300원만 있으면 돼 파는 거 이거 하나 팔자 이건가 300원 이거 하나 팔자 아이고 하나 팔고 이거 장착하고 액막이 강화를 한 번 하고 하나 더 채울 수 있겠다 액막이 강화를 한 번 하고 하나 더 채울 수 있겠다 오케이 그리고 아니아니 액막이나 하나 더 추가 아 잠깐만 아 이거 원거리 공격 참 애매하단 말이지 내가 만들어 놓고 두 개 있으면 좀 달라지려나 근데 세 개여야지 발휘가 되는 건데 참 애매하네 나중에 또 열리니까 세 저렇게 칸이 많은 거 보면 나중에 또 열리겠지 집으로 일단 가면 되나 집으로 굳이 안 가도 될 거 같은데 근데 집으로 가야 되나 해임달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해임달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그니까 기통수라도 기통수라도 때려면 기슉 피하고 그러잖아 그런 거잖아 흙 흙 하게 되잖아 미안하다. 바쁘다. 나중에 얘기해. 이야기만이라도 들어볼까? 왜 왜 왜 왜 왜 그래 그래 맞아 그치만 걔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애들도 있었구나. 니도우고가 이거는 돌아다니다 보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더워그가 프레이어 구해줄 때 나타난 그 거대한 도마뱀 그 녀석이죠. 그 녀석이 새끼가 있었네. 엄마였어? 여자였나 봐. 아니 먼저 공격했잖아. 나도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 징그러운 애가 나 먼저 공격했으니까 나도 싸운 거지. 나도 뭐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진 않았어. 정말 대체 없는 계획이긴 해. 응. 형이 확실히 똑똑하네. 성격을 좀 더 치러도. 형이 더 똑똑한 편이긴 하네. 어? 나도 좋아. 어? 누구한테 받을 거야? 내가 죽여서 죽이 하네. 그냥 안 걱정했지? 그게 무슨 징그런지. 우리의 아티스. 하지만 그리워지게 하네, 드러wnир, 너가... ...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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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일 불쌍하다, 뭔가... ...모든 스토리에... ...약간... ...아들한테도 지고... 아니, 얜 제일 불쌍해. 다쳐도 막...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도 막 그렇게 세지도 않아가지고... ...헉... ...이 바닥에 뭐야... ...나는 슈 ...가도 앞 보기 물론... ... alltid ... ... grade 5 ... 아, 그리고 제가 복제하나 보다. 약간 그거 같다. 해리포터 금고에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지. 약간 보안 마법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봤던 것과 비슷한데? 그는 모든 것을 없다. op스는 왼쪽 그리고 이 뺐은 랄는 아니다. 에어 잔인 러기와 결합을 도와ева. 그는 이 렌들에게 도망이 되었다면... 이 래의 그는 그렇게 여행을 걷고erna야 할 것을... 그리자의 인ág을 지켜봐요. 그리자. 경찰박을 흘러 news.. 그는 나의 이사미가 있겠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이 아까워가지고 약간 무기에 혼란을 주려는 건가? 왜 레일이라고 했지? 방어 보니 됐으니까 가자 가자 일단은 가자 약간 복제해서 혼란을 주는 약간 눈에 보이는 거나 저런 건 이제 감지가 안되나 봐 왜 레이디라고 해? 왜 레이디를 말해? 왜 레이디를 말해? 브로크가 돌아가고 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너는 들었지? 잊지 말아, 친구들 나 안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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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뱅뱅 너 뱅뱅 너희들 생각해? 너희들 생각해? 뭐지? 뭐야? 방금 무슨일이 일어났던거지? 그니까 방금 무슨일인가? 방금 새끼들이 막 갉아먹은 것 중에 하나인가? 그니까 저쪽을 봤다고 저쪽에서 나오는건 또 무슨경우야 뒤에 생겨야지 잠깐 뒤에 봤다고 저쪽에 생겨 아반돈 서비스 턴크 디렉터 포지캠 저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브록 그리고 이 형은 떠났어 이 형은 이 형은? 그 형은? 그 형은? 그 형은? 그 형은? 그 형은? 그 형은? 운명을 담금지라요 미르크르 터널 그 형은? 저쪽이, 이렇게 생긴건? 저런 대로 만들어는거죠? 오젤네 뭐야. 침 뒤..잠깐만.. 뒤를 안 봤는데? 그치 뒤에 봐야지 아 뭐야 피잖아 가자 허리 아프겠어 매번 탐험을 하면 이 모양이라서 이런 터널들에 더 무서워하는 것보다 길이 아니네? 길인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가 그치 폭발이라면 비하실 때 아 뜨 뜨 뜨 아 아 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예 아 4 불러요 아 아 시바 이스라 반드사 마스턴 해봄스 화 나고 여기서 불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불라는 반응 어디있어? 아우! 죽어! 뭐야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네? 길은 이쪽이 아닌 것 같고? 이쪽이 맞는 것 같지? 아니네 저쪽 뒤쪽이 맞네? 이쪽이 맞나본데? 다른 오일 스펠 빰 급하다고 가면 앗 뜨거워 하죠 앗 뜨 뜨 앗 뜨 뜨 불 데미지 들어가니까 군 pane 처음에 어?가지고 또 전화드оля? 오우 봐 더 그룹 Path 자리 부단 어? 우우 큰일 났다 뭐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어? 어? 왜 불러? 아? 뭔가 기억에 관련된 건가 봐. 아? 뭔가 기억에 관련된 건가 봐. 근데.. 어? 누가 tamam.. 진짜 이거 뭐야! 이건 좀 넣어. 왜냐면은 르몬.. 나도 암호.. 너무eta.. 안주ís.. 깜짝놀래라 아니 불길이 저렇게 커질 줄은 몰랐네 깜짝이야 드디어 강공격 나왔다 제자리에 적을 얼어붙게 만드는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와우 이런건 강화를 해줘야지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안했네 올릴거면 이것도 좀 올리자 생각해보니 이것도 몇번 썼으니까 올리자 크레토스 스킬을 웬만하면 다 올려가지고 크레토스 스킬을 웬만하면 다 올려가지고 어디쪽이야? 길이 아 여깄네 잠시만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옆으로 던져야지 아 잘못했다 옆에 거울 생각을 안하고 써버렸네요 어 반사판을 튕겨서 일단 맞추고 어 아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 uniр 을 이 진짜 좋아 사이리아가 진짜 좋아 더 독 쓰는거 더 독 쓰는게 진짜 좋은거 같아요 이들은 이즈 터널을 보냈다는건 기억입니다 어딜 보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걸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물을 물을 물길을 막아야 되는데 물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문 돌아가 잠깐만 난 이거부터 먹어야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물이 안 흐르네 생각해보니 아 이걸 돌려야 되네 이거 어떻게 돌리지? 잠깐만 물을 어떻게 저쪽으로 흐르게 하지? 넘어가서 해야 되나? 이거 올려볼까요? 일단 그냥 가야 되겠다 혼자 나와 이런 걸 내받자 안 되겠지 이건 걸 내받자 안 되겠지? 이런 걸 해봤잖아 가자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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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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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 아니야 일단 가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볼이 나올 것 같단 말이지 미안 미안 최선이야 뭐 뭐 데미지 아 제가 어떻게 꺼내야 되냐 나 계속 타는데 넣었다 오케오케 무슨 소리죠? 전 상자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소리죠? 상자 포기란 없습니다 그렇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았어 위에 올라가서 봐야 보인다고 이 길이 분명히 맞을 거야 이거는 상자라기보다는 그 아까 거기 위에서 본 거기일 거야 이것도 몇 개 봤는데 그냥 이것도 부실 걸 그랬다 좋아요 어 잠깐만 눈이 오엑 위치를 잘못 잡아봐 시작 아, 팀원 아이고 아이고 아오 오시 아아아 아 아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뭐야 두마리였어? 한마리인 줄 알았더니 왜 두마리씩이나 했냐? 아 참 아이고 이걸 먼저 먹어버렸네 아 비켜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예 으 으 으 이게 이 제미지가 진짜 좋아 아이씨 아 4 엑 으 으 으 안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구만 아 아니 근데 아까 그 그 상자는 먹어야 되는데 상자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상자 버릴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돌아가 가다 보면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잠깐만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나가는 데가 어디야 아 저쪽이구나 아니야 저 상자는 무조건 먹어야 돼 아까 그 상자 어디 있었지? 상자가 어디 있었는지 까먹었다 상자가 어디 있었는지 까먹었다 여기 였던가 근데 같은 자리에 계속 나오네 아니 상자 어딨어 상자 여기 아닌데? 상자 어딨어 상자 어딨어라? 벌써 길을 아니 여긴 아닌데 상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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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길은 이거 지나서 왔는데 지나서 왔는데 분명 지나서 어머 여기 두 상자가 있네 여길 밀고 가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여길 들어가서 아 반대편 있었구나 아니 상자는 아니야 분명히 주변에 있는데 가는 방법이 분명히 아 여기다 여기다 아니 길이 없어 아 그냥 이거 연결해서 쓰는 거야 아하 아하 잠깐만 이런 식이면 중요한 거 세 번째를 어디서 찾지? 다니는 길 없었는데 못 보지 않았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분명히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진짜 여기 있나? 왠지 이 위에 숨겨놨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잘 봅시다 이 위에 숨겨 있진 않네 여긴 아닌가 봐 상자가 터지고 그러진 않는데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어디지? 어디지? 여기서 봐야 되나? 어디 있는 거지? 저거 뭐야? 표시가 뭐지 저거? 그냥 그냥 위에 표시인가? 반대편에 있나? 진짜 숨겨왔다니까 이거 혹시 잡아야 되나? 어? 어 뭐야? 어 뭐야? 아이템이었잖아? 또 몬스터 튀어 몬스터 튀어나오는 건 줄 알았네 찾아줘 어딨는 거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메 천 뒤에요? 무슨 천? 일단 다시 그 근처로 갈게요 두 개가 근처에 있는데 욱색 쳤어 욱색 쳤어 욱색 아우씨 놀래라 아우씨 놀래라 아우씨 놀래라 아우 놀래라 아우 아우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아우 가지가지 한다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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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찾았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아 이제 마음 편히 갑시다 가자 플레이어 야 정작 가는 길을 까먹었어 여기겠지? 아니 이 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정작 가는 길을 까먹었어 야 잠깐만 길이 어디냐? 여기 길 없었는데? 어 이 위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위에가? 이 위에 길이 있었나? 막혀있던 데 아니던가? 막혀있던 데 아니던가? 왜 막혀있던 데야? 이쪽인데? 아 여기다 방향은 여기가 맞는데? 잠시만 방향은 여기가 맞는데? 잠시만 아 여기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길 열었었지 참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우 됐어 됐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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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퀘스트 까진 다 하고 끄는 게 날 거 같아요 퀘스트 까진 다 하고 끄는 게 날 거 같아요 이거 다음 편이 아마 마지막일 수 있을 듯 오 오 오 오 오 여기는 오 오 오 오 아니 친구 여기 이 근처에 상자 있어 와 이 근처에 상자가 있단다 그 때 여기 왔을 때 상자 못 깨우고 갔었기 때문에 내 기억에는 근처인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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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언제 와 아 왜 다 없어 에 아는 텐 데다 아마 다 다 어디 갔어 아 여기 뭐지 오 이런 데가 있었던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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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길이였어? 어 잠깐만 잠깐만 반대편이 아니라 여기가 원래 가는길이였어? 아닌가 상자 여기 있던거 아니었나 근처에 그 여기가 그 길이 아닌가 아 기타타기 전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저기 뭐있다 여기로 넘어오기 전이었나보다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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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갑시다 오 여기 마을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붉은 붉은 말 이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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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길래 아 아 아 아니구나 저쪽이 맞는길이였구나 나 또 그냥 갔는데 어허 어허 그저 상자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뿐인데 이게 맞는길이야 위에 보지도 않았는데 아 음색으로 빛나서 나도 어 이게 뭐지 이쪽이 원래 길인가 했는데 진짜 길이네 알고리 아 올라가야 되네 어디갔어 음 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쪽으로 가서 으 확인을 해볼까요 으 으 오케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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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주시만 압 압 압 으 으 그니까 여기 뭐가 있나본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중에 축격 받는 거 아니야 뭐 충격받는 일이 생겨서 아 아 로마 쌩 으 저녁 아피데 아 아 아 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저 밑에 게잉 아 아 아 어 뭘 어떻게 하는 거지 나무가 막 통과되네 이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뭘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는 봤는데 어 나도 그렇게 봤어 뭘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여기에 물이 흘러야 되기는 한데 뭐 나중인 것 같기도 하고 난관에 봉착해 버렸다 무엇이냐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곳이야 뭐지? 어 저기 올라가는 데도 있네요 물줄기는 아닌 것 같은 게요 저기는 이미 막 저기 이미 막혔어요 이걸 다시 돌리는 걸 보니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건데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다시 내가 뛰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줄기를 동시에 막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물줄기랑 아무런 거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거 이건 물줄기랑 아무런 거 관련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내려가야 되나?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래 아 아 그래 그럼 좀 이거 좀 내려줄래? 나 올라가야 되는데 친구야? 친구야? 그거 내려줘야 내가 올라가는데? 저 저러면 나 못 올라가는데 그러면 좀 올려줘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하 이걸 올렸어야 되는구나 올려봐 뭐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올리면 저게 돌아가? 아 잠깐만 그러면은 다시 돌려봐 돌려봐 이거 위에서 저거 올릴 수 있나? 돌려봐 돌려봐 올릴 수 있나? 이거 돌리면 이거 들어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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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굿굿굿 굿굿굿 됐고 뭐야 블레이드 강생겼다 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일단 쏘 일단 쏘 일단 쏘 일단 쏘 아 저거 좀 부시게 해 얘들아 가만히 있어봅시다 방해하지마 아 또 절로 가야돼 막 가면은 막 기억이 깨어나려나? 조각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예 기억을 못하나? 하고 있겠지? 아 이제 상대로 믿지 아 네 와 엄청 느리지 자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어? 안 떨어지네? 오 바람 소리 잘 만들었다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난 이런 산악지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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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엄청 큰 종인데? 종 같아 종 아 뭐라고 아 뭐야 또? 해야돼? 어딜 가든 다 있네 뭔가 잠수함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붙여주나? 나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 분은 뭐하는거야? 그럼, 우리 모두가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분은 정말 행복했다면 그 분은 우리의 사랑을 보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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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은 그 분은 다른 종류가 있었어 그 분은 그 분은 그 분은 그 분을 보내줄지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 들어가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